여기 한 해 동안 1,400억 원을 벌어들인 배우가 있었으니 누구나 예상 가능한 아이언맨은 아니고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이분도 아니다 수많은 배우들을 제치고 최고의 수입을 자랑하는 주인공은 바로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온다 세상 무서울 것 없어 보이는 그의 놀라운 과거 슬쩍 드러나는 귀여운 매력까지 다 갖춘 그가 이번엔 하늘에서 제대로 날았다 한 편의 영화 같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 드웨이즈 존슨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자 불의의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전직 FBI 요원 소여 아내와 두 아이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평범한 가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뇌 그의 직업은 세계 최고층 빌딩 폴의 원공장 기다렸다는 듯 테러 집단이 건물에 침입하고 화염에 빕쌓인 폴에 갇히는 소여의 가족들 설상가상 테러범으로 지목된 소여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온통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 급기야 안전 장비 없이 맨몸으로 타워 크레인에 오르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토약을 시도하는데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강인한 아버지를 연기한 트웨인 존슨 알고 보면 구성에 강한 아빠 전문 배우였다 누구보다 다정한 아빠 드웨인 존슨 자식을 위해서라면 쫄쫄이 패션도 마다하지 않는 구성의 전문 배우 실제로 세 딸을 둔 멋진 아빠라는 사실 이 매력남의 과거를 살펴보자면 일찌감치 노안을 완성한 마의 16세 미래가 기대되는 미식축구 선수였지만 무릎 부상을 당하는데 이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프로 레슬러가 된 드웨인 존슨 타고난 능력과 쇼맨십은 지금의 그를 잊게 만든 발판이 되었고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으나 대사 없이 CG 출연의 굴욕을 맞이 본 그 그러나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아 무려 60억 원의 출연료를 받으며 기네스북에 기록을 남겼고 다양한 영화에서 넘치는 존재감 대놓고 자랑했단 바 그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차돌 같은 몸매 불끈불끈 성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운동하는 성실의 아이콘이기도 탄탄한 허벅지와 튼실한 팔뚝 그리고 너른 가슴까지 다 가진 이 남자의 키는 할리우드 장신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돋보이는 기록지의 소유자 이 우월한 피지컬로 소화하는 맨몸 액션 덕분에 그와 액션을 주고받는 상대 배우는 말 못할 아픔이 있었다는데 돈은 나도 아파 민머리 친구 빈 디젤과 주거니 바턴이 힘을 과싱하는 위험한 장면 알고보면 비밀이 숨어있다는데 주연 배우만큼 열심히 연기하는 이 남자는 누구? 바로 드웨인 존슨의 사촌동생 외모는 물론 몸까지 꼭 닮아 10년이 넘게 그의 스턴트 배우로 활약 중 남다른 눈썰미가 필요한 그리고 다른 장면 눈치채셨는가? 바로 프로레슬러 시절 그의 필살기였으니 다양한 레슬링 기술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그 많은 능력 칭찬할만하구먼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알고보면 이런 깜찍함까지 감히 출구 없는 매력의 소유자라 부르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를 지켜줄 것만 같은 남자 드웨인 존슨의 놀라운 반전은 계속될 것이다